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빙지TV 한상욱입니다 SKIE 테크놀로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분들께 금요일 하루도 굉장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이 너무나도 좋지 않은 하루였어요 코스피 시장은 그나마 조금 선방을 해줬는데 코스피 시장은 오늘 하루종일 창창 빠지다가 막판에서야 반등이 살짝 풍 그렇게 나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뭔가 드라마틱한 그러한 움직임을 보여주지는 않았고 지금 페이스라고 하면 내일 또한 마찬가지로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SKIE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에코프로를 필드로 이천지 관련 기업군들이 좀 반등폭을 보여주며 이렇게 버텨줬고 지금 상황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리포트도 좀 여러개 나와줬어요 이런 부분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수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주에는 뭐가 있죠? 허빙지TV 연휴를 앞둔 이벤트 있어요 수사특별반으로 3일동안 3종목 정도 여러분들께 챙겨드릴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신청 안해보셨나요? 서둘러서 신청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놨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3일동안 수익 보시면 연휴 때 쓰시는 용돈으로 정도는 충분히 쓰실 수 있으시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다만 리포트로 내용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는 목표주가를 12만원을 줬습니다 목표주가를 12만원을 줬구요 3,4분기 매출액이 1861억과 영업이익이 17억 정도 나와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콘센트 대비에서는 좀 하회할 것이다 라는 리포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상치보다는 못나와줄 것이다 라는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7,8을 램프업 진행에 따른 차량의 인도 차질로 인해서 F150 판매가 부진했고 SKI 테크놀로지 출하량 증가 시기도 미뤄질 수 있다 라고 봤기 때문이다 대신 4,4분기 들어서는 출하량 개선이 명확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내용이 조금 있어요 이 부분 좀 보자면 내년 1,4분기로 미뤄 폴란드 1공장의 가능률이 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것이다 라는 키워드가 있고요 즉 유럽 공장이 잘 들어간다는 거죠 올해 에비타 마진율이 25.9%로 가이던스에 부합해 안정적인 수익 회복 구간에 들어질 수 있다는 점도 좀 나와주고 있고요 북미 지역의 고객 다변화도 좀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키워드도 조금씩 나와주고 있습니다 6,7월 2개의 공급계약 공시를 발표를 했죠 올해 10월부터는 30년까지 9월에 북미 지역 비공개 고객사항 7년 공급계약과 월 1월부터는 27년도 12월까지 SK이온 향 5년 공급계약이었어요 이런 비공개 고객사가 북미 메인 업체로 추정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느 정도 북미 진출 기업들의 벤더 다변화가 좀 이미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SKI 테크놀로지의 고객 다변화의 속도도 좀 가속화될 것이에요 고객사의 다변화는 사측에 너무나도 유리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기업이 잘 안되면 회사가 힘들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제 공급계약으로 폴란드 2공장까지 안정적으로 가동률이 보장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는 3,4공장까지 가동률이 이루어질 거예요 마치 과거 삼성바이오로디스가 수가가 상승하기 전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공장 잘 들어가고 2공장도 가동률도 올라가고 3,4공장 완공되면 그것도 돌아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SKI 테크놀로지도 이런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는 시점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고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가동률이 올라가게 되면 영업이익은 자연스럽게 올라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런 구조가 좀 이어지고 있다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실 어쩔 수 없는 행보와 조정과 인내와 인내의 구간입니다 버텨야 되는 구간이 맞고요 이 구간을 버티고 어느 정도 회사가 다시 한 번 더 결과물을 보여줄 때에는 그에 맞는 또 합당한 움직임을 보여줄 거예요 우리는 그때까지 좀 기다리고 그때까지 조금 회사가 만들어내기를 보는 게 맞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중장기 투자라는 것은 회사가 추구하는 그 방향성에서 결과물 내에서 가지고 올 때까지 홀딩을 하는 것을 보고 중장기 투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결국 북미 시장의 진출과 고객 시장의 다변화 그리고 공장이 풀로 다 돌아가는 그 가동률이 그 끝까지 올라와주는 그 시점까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여유롭게 보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원하시거나 그러시면 언제나 그랬듯이 허브윤지TV가 있죠 저희 허브윤지TV 보시면 유튜브 댓글에 저희 카카오소 채널 링크가 있어요 누르시고 무료정보 신청 누르시고 SKI 테크놀로지 보고 왔습니다 이거 하나만 남겨주시면 다음 주에 진행하는 저희가 추석특별반 이벤트는 다 챙겨드리고 있으니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